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풍겨오는 요상한 냄새를 따라서 가봤는데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취두부예요? 쩌두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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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맛있다는데. 우리나라도 사실은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. 청국장도 있고. 근데 사실은 처음 냄새 맡았을 때 분식 냄새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냄새 괜찮아요? 글쎄요. 냄새 별로 안 나. 안 나네. 안 나 안 나네. 오히려 튀기니까 냄새가 안 나. 냄새 안 나요. 쩌두부. 쩌두부.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말이죠. 먹으니까 이상하던가요? 말이.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어. 표정이 심각하죠. 조금 오지. 들숨에서 냄새가 안 나. 날숨에서 냄새가 나. 에이. 설마 심보라 씨. 우는 거예요? 취두부의 스멜이 저를 공격하더라고요. 좀 나긴 나요. 좀 나아서 약간 중간에 약간 거북스러운데. 먹을만은 해요. 저는. 양배추랑 이 소스랑 같이 먹으면. 괜찮을 것 같아요. 사근향이 사실 취두부 특유의 맛인데. 나는 이제 조금. 힘드네. 네. 이게 조그맨. 진짜 신기하다. 오. 네. 메추리알이 된다. 좋고. 대박. 아니. 김호진 씨는 저렇게 맛있는 걸 드셨단 말이에요. 새해가 또 운이 좋잖아요. 새우와 메추리알을 일본식 타코야키처럼 부어 팔더라고요. 기용아 누나도 저런 거 먹고 싶었다 새우와 메추리알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맛있다 맛있다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어 새우랑 메추리알이잖아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게 강렬기 안에다가 안에 뭐가 들어있네 저희가 두 번째로 먹어본 간식은요 전기 그릴에 구운 닭날개인데요 이게 또 특이하게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뜨거워 닭날개가 부드럽잖아요 밥이랑 같이 식하구만 닭고기 볶음밥 먹는 것 같아 닭죽 맛구나 닭죽 맛 냅봉하면서도 향신료가 강하다 닭 냄새가 되게 좋지 좋아 이게 바베큐로 구워서 기름이 쫙 빠져서 산득함에서 여기 밥알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먹으면 닭날개 원래 먹을 게 전혀 없잖아요 약간 매콤한 닭고기 볶음밥? 근데 기름기가 좀 없네 잠깐만 딱 빠졌어 뭐야? 이거 왠지 왠지 취두부? 취두부 뭐 살차다? 어 아아 그냥 두부인가? 두부 말린 거 두부 그냥 말린 거? 두부 왜왜왜? 아깜아! 뭐라고요? 오리대가리요 오리대가리요 문체로 먹다고 제가 말씀드렸죠? 아아 왜 이렇게 있어 입이? 여기에 이런 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? 오리대장? 뭐? 예 맞아요 이거야? 맞아요 아니 우리 친구가 왜 이런 음식을 먹은 거죠? 왜? 아 귀여워 나는 진짜 이거 여기 있어 이거 여기 있어 도전! 오! 어때? 그냥 뭐 안 찍어 먹고 그냥 바로 먹어요? 뼈가 있네? 약간 호끼맛 호끼맛 달아? 조금 그런 향이 나 나 먹어볼까? 맛? 아깐 오! 보라씨! 대단한데요? 왜 내가 남의 혀를 먹어야 돼? 왜?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누나 나랑 팀 돼서 미안해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래 그럼 어떤 취두부만큼 안 먹을 거지? 어 아니요 잘 먹는다 얘 어떻게 이렇게 잘 먹지?